안녕하세요 책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조선왕주실록입니다. 조선왕주실록은 조선 태조에서 철종까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각 왕별로 기록한 편년체사서입니다. 조선왕주실록은 국보이자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문화유산이기도 한데요. 이에는 한 왕조의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굴곡이 또 정치가에 대한 가감없는 포펌이 민중의 희로애락이 담겨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누구도 제재할 수 없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조선의 군주들이었지만 함부로 정치권력을 휘두르지 못했는데요. 그들이 그 어떤 국가의 군주들보다 역사의 평가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까닭은 바로 조선왕주실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선왕주실록이 찬란한 기록문화의 유산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록의 공정성에 있는데요. 실록의 편찬 자체가 군주가 죽고 나서야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즉, 한 군주가 죽으면 그제서야 그 군주의 실록 작성을 위한 실록청이 구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도 호왕들은 결코 선왕들의 실록을 열람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요. 세종대왕이 부왕의 기록을 보고 싶어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부분은 조선왕주실록 제1부 태주실록입니다. 낭독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한 몇 가지 내용들을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태주 이성계는 고려 말기의 명장이자 조선을 건국한 조선왕조의 창업군주입니다. 고려는 80년 동안 원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었고 권문세족이라 불리우는 친원파 세력들이 득세하며 엄청난 부를 노리고 사치하며 타락한 생활을 하게 되죠. 반면 백성들의 삶은 점점 궁핍하고 피폐해가는데요. 이성계는 이렇게 불안정한 왕권, 그리고 권문세족의 횡포로 암울하던 현실에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정도전, 조준, 남은, 윤소중 등 신진사대부들의 지지를 얻어 명분을 쌓습니다. 1388년 우왕은 요동정벌을 하기 위해 이성계를 파병하여 무리하게 정벌을 감행하도록 하지만 이성계는 오히려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여 우왕을 폐위시키고 자신이 정권을 잡아 4년 후 1392년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이후 정도전, 조준 등과 함께 조선왕조 500년의 기반을 닦았으나 후기자 문제로 아들 이방원의 반란을 겪고 권력에서 밀려나 씁쓸한 만련을 보낸 끝에 승화하게 되죠. 자 그럼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여운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조선왕조실록 조선실록청 김태경 지음 안외순 편혁 발행 타임기획 제1부 조선왕조실록 1. 태조실록 태조이성계 조선의 창업군주 이성계 1392년 7월 17일 태조이성계가 수창궁에서 즉위함으로써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성계의 나이 57세였다. 이성계는 7년 동안 군왕으로 군림하다가 1398년에 자신의 둘째 아들 정종에게 양위하고 태상왕으로 물러났다. 태상왕으로 10년을 더 살다가 1408년에 세상을 떠났다. 이때 나이 74세였고 건원능에 안장되었다. 건국 시조이기 때문에 태조라는 묘호를 받았다. 총서 조선창업군주 태조의 가게 태조 강원지인 개운 성문 신무대왕의 성은 이시요, 휘는 단이요, 자는 군진이다. 초명의 휘는 이성계요, 호는 송원이다. 전주의 큰 성이다. 사공휘 이한이 신라의 벼슬하여 태종왕의 10대 손자인 군윤 김은희의 딸에게 장가들어 시중 이자연을 낳았다. 시중이 복야 이천상을 낳고 복야가 아간 광희를 낳고 아간이 사도 삼중대광 입전을 낳고 사도가 이긍휘를 낳고 이긍휘가 염순을 낳고 염순이 이승삭을 낳고 이승삭이 충경을 낳고 충경이 경영을 낳고 경영이 충민을 낳고 충민이 화를 낳고 화가 진유를 낳고 진유가 궁진을 낳고 궁진이 대장군 용부를 낳고 대장군이 내시집주 2인을 낳고 집주가 시중 문극겸의 딸에게 장가들어 장군 양무를 낳고 장군이 상장군 이강지의 딸에게 장가들어 이한사를 낳으니 이분이 목조이다. 목조는 성품이 호방하여 사방을 경략할 뜻이 있었다. 처음에 전주에 있었는데 그때 나이 20여세로 용맹과 지략이 남보다 뛰어났다. 산성별감이 객관에 들어왔을 때 관기의 사건으로 인하여 고울의 관리와 틈이 생겼다. 고울의 관리가 알렴사와 함께 의논하여 위에 알리고 군사를 내어 도모하려 함으로 목조가 이 소식을 듣고 드디어 강릉도의 삼척현으로 옮겨가서 거주하니 백성들이 자원하여 따라서 이사한 사람이 170여가나 되었다. 일찍이 배 15척을 만들어 외굴을 방비했는데 조금 후에 원나라 야골대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 고울을 침략하니 목조는 두타 산성을 지켜서 난리를 피하였다. 때마침 전일의 산성별감이 새로 알렴사에 임명되어 다시 오려 하였는데 목조는 화가 미칠까 두려워하여 가족을 거느리고 바다로 배를 타고 동북면의 의주에 이르러 살았는데 백성 170여호가 또한 따라갔고 동북의 백성들이 진심으로 사모하여 쫓는 사람이 많았다. 이에 고려에서는 목조를 의주병마사로 삼아 고원을 지켜 원나라 군사를 방어하게 하였다. 이때 쌍성 이북지방이 개원로에 소속되었고 원나라 상길대왕이 와서 쌍성이 둔치고 있으면서 철령 이북지방을 취하려고 하여 사람을 두 번이라 보내어 목조에게 원나라에 항복하기를 청하였다. 이에 목조는 마지못해 김모노 등 일천여호를 거느리고 항복하였다. 이보다 먼저 평양의 백성들이 목조의 위세와 명망을 듣고 쫓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때 이르러 함께 따라오니 산길이 크게 기뻐하여 예절을 갖추어 대우함이 매우 후하였고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즐거이 술을 마시었다. 연회가 끝내려 할 적에 산길이 친히 옥배를 목조의 품속에 넣어주면서 말했다. 공의 가인이 어찌 우리 두 사람이 서로 친히 하는 지극한 정리를 알겠습니까? 부족하나마 옥배로서 나의 정을 표시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함께 맹세하였다. 이 뒤로부터 서로 잊지 말도록 합시다. 목조는 이에 동종의 딸을 산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목조는 수로와 육로를 지나서 시리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천호가 군사로 막음으로 목조가 귀순한다는 뜻을 말하니 천호가 연회를 베풀어 위로하기를 매우 후하게 하였다. 목조도 또한 소와 말로서 그에게 보답하고 마침내 개원로 남경에 알동에 이르러 거주하였다. 이때가 송나라 이종 보우 2년이요 원나라 헌종 4년이요 고려 고종 41년 가빈년이었다. 알아보기 1 고려말의 혼란과 이성계의 등장 이자춘의 아들 이성계는 무예의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었다. 이성계는 불안한 국내 정세 속에서 탁월한 무예와 전술을 기반으로 북쪽의 홍건적을 물리치고 남쪽의 외구를 격퇴하는 등 대외적인 측면에서 특히 임망을 얻고 있었다. 불안한 시대에 군사적 요충지의 실력자로서 무예를 갖춘다는 것은 시대의 소명에 부응할 조건을 구비하는 것이다. 사실 고려 말의 혼란 상황 자체가 이성계를 변방의 무명장수에서 이략 고려 제1의 무장으로 만들었다. 계속되는 숭전으로 이성계는 백성들의 심망을 얻었고 벼슬도 올라갔다. 이성계에게 자연히 유교 지식인들이 몰려들었다. 무장 이성계와 유교 지식인들의 만남은 조선 창업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위화도 회군 처음부터 불가론을 제시하면서 이른바 요동정벌을 반대했던 이성계가 우왕과 최영의 고집에 못 이겨 조민수와 함께 압록강 하류의 위화도에 도착한 것은 1388년 고려 우왕 14년 음력 5월 13일이었다. 한창 장마철이라 연일 폭우가 쏟아졌다. 고려의 요동정벌군은 오도가도 못한 채 불어나는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다. 도망병들이 속출했다. 장수 이성계와 조민수도 여러 차례 우왕과 최영에게 회군을 요청했다. 그러나 우왕과 최영의 회신은 계속 진격하라는 것이었다. 고려의 요동정벌군이 위화도에 주둔한 지 열흘이 지났다. 병사들의 동요는 극도의 달아였다. 이런 상황에서 이성계는 여러 장수들을 모아놓고 회군의 명분을 피력했다. 우리가 대국 명나라를 공격한다면 바로 명나라가 반격할 것이다. 약소국인 고려가 대국 명나라의 공격을 견딜 수 있겠는가? 온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질 것이다. 나 이성계가 여러 차례 이런 상황을 들어 상감과 최영에게 회군을 요청했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더구나 최영은 이제 나이 70인 노인이라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다. 모두 함께 회군하여 왕을 직접 만나 사정을 이야기해야만 한다. 그래야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성계의 주장은 백성들을 도탄에서 구하기 위해 회군한다는 것이었다. 태조 직위년 1392년 7월 17일 태조의 직위 태조가 수천궁에서 왕위에 올랐다. 이보다 먼저 이달 12일에 공양왕이 장차 태조의 사저로 거둥하여 술자리를 베풀고 태조와 더불어 동맹하려고 하여 의장이 이미 늘어섰는데 시중 백음념 등이 왕대배에게 아뢰었다. 지금 왕이 호남하여 임금의 도리를 잃고 인심도 이미 떠나갔으므로 사직과 백성의 주제자가 될 수 없으니 이를 패하기를 청합니다. 마침내 왕대비의 교지를 받들어 공양왕을 패하기로 일이 이미 결정되었다. 남훈이 드디어 문화평리 정의계와 함께 교지를 가지고 북천동의 시자궁에 이르러 교지를 선포하니 공양왕이 부복하고 명령을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본 뒤 임금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여러 신하들이 나를 강제로 왕으로 세웠다. 내가 성품이 불민하여 사기를 알지 못하니 어찌 신하의 심정을 거스른 일이 없겠는가. 그러면서 눈물이 두서너 줄기 흘러내렸다. 마침내 왕위를 물려주고 원주로 가니 백관이 전국세 전해오는 임금의 도장을 받들어 왕대비전에 두고 모든 정무를 나아가 품명하여 재결하였다. 13일에 대비가 교지를 선포하여 태조를 감록국사로 삼았다. 16일에 백관념과 조준희 정도전, 김사영, 이재, 이화 정익의, 이지란, 남은, 장사길, 정총, 김인찬, 조인옥, 남재, 조박, 오몽을, 정탁, 윤호, 이민도, 조견, 박포, 조영규, 조반, 조온, 조기, 홍길민, 유경, 정용수, 정담, 안경공, 김균, 박포, 조영규, 조반, 조온, 조기, 홍길민, 유경, 정용수, 정당, 안경공, 유원정, 이직, 이근, 오사충, 이서, 조영무, 이백유, 이부, 김노, 손흥종, 심효생, 고여, 장지화, 한부림, 한상경, 황거정, 임원충, 장사정, 민녀익 등 대소신료와 한량, 기로 등이 국세를 받들고 태조의 저택에 나아가니 사람들이 마을골목에 꽉 메어 있었다. 대사원 민계만이 기쁘지 않은 기색을 얼굴빛에 나타내고 머리를 기울이고 말하지 않으므로 남은이 이를 쳐서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전하가 역설하였다. 의리상 죽일 수 없다. 이날 마침 죽친의 여러 부인들이 태조를 아련하는데 태조가 강비와 더불어 물에만 밥을 자시고 계시는 중이므로 여러 부인들이 모두 놀라 두려워하여 북문으로 해서 흩어져 가버렸다. 태조는 문을 닫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해질 무렵에 이르러 극념 등이 문을 밀치고 바로 내정으로 들어와서 국세를 청사 위에 놓으니 태조가 두려워하여 거조를 잃었다. 이천후를 붙잡고 겨우 침문밖으로 나오니 백관이 늘어서서 절하고 북을 치면서 만세를 불렀다. 태조가 매우 두려워하면서 스스로 용납할 곳이 없는 듯하니 극념 등이 합사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였다. 나라의 임금이 있는 것은 위로는 사직을 받들고 아래로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려는 시조가 건국함으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500년이 되었는데 국민왕에 이르러 아들 없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권신들이 권세를 마음대로 부려 자기의 총행을 견고히 하고자 하여 거짓으로 요망스러운 중 신돈의 아들 우를 공민왕의 후사라 일컬어 왕위를 도둑질해 있은 지가 15년이 되었으니 왕씨의 재산은 이미 패해졌던 것입니다. 우가 포악한 짓을 마음대로 행하고 죄 없는 사람을 사륙하며 군대를 일으켜 요동을 공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공이 맨 먼저 대의를 주창하여 천자의 국경을 범할 수 없다고 하고는 군사를 돌이키니 우는 스스로 그 죄를 알고 두려워하여 왕위를 사양하고 물러났습니다. 이에 이색, 조민수 등이 신우의 장인인 이림에게 가담하여 그 아들 장을 도와 왕으로 세웠으니 왕씨의 후사가 두 번이나 패해졌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왕위를 공에게 명한 시기였는데도 공은 겸손하고 사양하여 왕위에 오르지 아니하고 정창 부원군을 추대하여 임시로 국사를 서리하게 했으니 사직을 받들어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전 이래 신우의 악은 여러 사람이 다 같이 아는 바인데 그 물이 이색, 우염부 등은 고집하고 미혹스러워 깨닫지 못하고 신우를 맞아 그 왕위를 회복할 것을 모의하다가 간사한 죄상이 드러남에 그 죄를 모면하려고 하여 그 물이 윤희 2초 등을 몰래 보내어 중국의 도망에 들어가서 본국이 이미 배반했다고 거짓으로 호소하고는 신왕에게 청하여 전하의 군사를 움직여 장차 본국을 소탕하고자 하였으니 그 계책이 과연 행해졌다면 사직은 장차 폐허에 이르고 백성도 또한 거의 멸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데 차마 무슨 일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간관과 헌사가 번갈아 소를 올려 개청하기를 이색, 우염부 등이 사직의 죄를 얹고 백성에게 화를 끼쳤으므로 마땅히 그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라고 수십 번 글을 올렸는데도 정창군은 인착관계라는 이유로 법을 굽혀 옹호하면서 언관을 권장을 쳐서 쫓으니 이로 말미암아 간사한 무리들이 중앙과 지방에 흩어져 있으면서 더욱 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김종현은 도피 중에 있으면서 당을 결성하여 난리를 꾀하고 김조부 등은 안에 있으면서 그 변의 응하기를 도모하여 화란의 일어남이 날마다 발생하여 그치지 않았는데 정창군은 사직과 백성을 위하는 큰 계책은 돌보지 아니하고 사사의 은혜를 베풀어 임망을 수습하고자 하여 다만 법을 범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모두 용서해주고 빠짐없이 발탁하여 등용하였으니 석영의 이른바 달아난 죄수를 수용하는 괴수가 되어 물고기가 연못에 모이듯 짐승이 숲에 모이듯 한다는 내용과 같이 하였습니다. 도와서 왕을 세울 계책을 결성한 것으로서 말한다면 공로가 사직에 있으며 대의를 주창하여 군사를 돌이킨 것으로 말한다면 덕택이 백성에게 가해졌는데도 이에 좌우에 있는 부인과 환자의 참소를 지나치게 듣고서 반드시 죽을 곳에 두려고 하고 사람들이 강직하여 아첨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또한 모두 죄를 주니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들이 뜻대로 되고 충성하고 선량한 사람들은 기가 꺾여서 정치와 형벌이 물러나여 백성들이 그 수족을 둘 데가 없었습니다. 성상이 여러 번 변하고 요월이 번갈아 일어나니 정창군도 스스로 임금의 도리를 이미 잃고 백성의 마음이 이미 떠나가서 사직과 백성의 주제자가 될 수 없음을 물어 알고 물러나와 사저로 갔습니다. 무릇 군정과 국정의 시문은 지극히 번거롭고 지극히 중대함으로 하루라도 통설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니 마땅히 왕위에 오르셔서 신과 인의 기대에 부응하소서. 태조는 굳이 거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예로부터 대왕이 일어남은 천명이 잊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실로 덕이 없는 사람인데 어찌 감히 이를 감당하겠는가. 그러나 대소신료, 한량, 기로 등이 부축하여 호의하고 물러가지 않으면서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함이 더욱 간절하니 이날에 이르러 태조가 마지 못하여 수창궁으로 거둥하게 되었다. 백관들이 국문 서쪽에서 줄을 지어 영접하니 태조는 말에서 내려 걸어서 전으로 들어가 왕위에 오르는데 어자를 피하고 기둥 안에 서서 여러 신하들의 조화를 받았다. 육조 판서 이상의 관원에게 명하여 전상에 오르게 하고는 이르셨다. 내가 수상이 되어서도 오히려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지책을 다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는데 어찌 오늘날 이 일을 볼 것이라 생각했겠는가. 내가 만약 몸만 건강하다면 필마를 타고도 적봉을 피할 수 있지만은 마침 지금은 병에 걸려 손발에 제대로 쓸 수 없는데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경들은 마땅히 각자가 마음과 힘을 합하여 덕이 적은 이 사람을 보좌하라. 이어서 고려 왕조의 중앙과 지방의 대소신료들에게 예전대로 정무를 보게 하고 드디어 저택으로 돌아왔다. 태주 1년 7월 28일 태주의 직위교서 중위의 대소신료와 한량기로 군민들에게 교지를 내렸다. 왕은 이르노라. 하늘이 많은 백성을 낳아서 군장을 세움으로써 백성을 길러 서로 살게 하고 백성을 다스려 서로 편안하게 하고자 하셨다. 그러므로 군도의 득실에 따라 인심의 복종과 배반이 좌우되고 천명이 떠나가고 머무름이 매었으니 이것은 이치에 떳떳합니다. 홍무 25년 7월 16일 을미에 도평의사사와 대소신료들이 말을 합하여 왕위에 오르기를 권고하였다. 왕씨는 공민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난 뒤부터 신우가 사해를 틈타서 왕위를 도적질했다가 죄를 지어 사양하고 물러갔으나 아들 창이 왕위를 물려받았으므로 구군이 또 끊어졌습니다. 다행히 장수들의 힘입어 정창부원군으로 임시로 국사를 서리하게 하였으나 혼미하고 법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 여러 사람이 배반하고 친척들이 이반하여 능히 종미와 사직을 보전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이른바 하늘이 패하는 바이므로 누가 능히 이를 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직은 반드시 유덕자에게 돌아가게 되고 왕위는 오랫동안 비워줄 수가 없는 법 공로와 덕망으로서 중애가 진심으로 따느니 마땅히 위호를 바르게 하여 백성의 뜻을 안정하게 하소서 나는 덕이 적은 사람이므로 이 책임을 능히 짊어질 수 없을까 두려워하여 사양하기를 수차례나 하였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백성의 마음이 이와 같으니 하늘의 뜻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요청도 거절할 수가 없으며 하늘의 뜻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더욱 고집을 굳게 함으로 나는 여러 사람의 심정에 굽혀 마지 못하여 왕위에 오르고 나라 이름은 그대로 고려라 하고 의장과 법제는 한결같이 고려의 고사에 의거하게 하노라. 이에 건국 초기를 당하여 마땅히 관대한 은혜를 베풀어야 될 것이니 모든 백성에게 편리한 사건을 조목별로 후면에 열거한다. 아, 내가 덕이 적고 우매하여 사정에 따라 좋지 않은 방법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도 보조하는 힘을 힘입어 새로운 정치를 이루려고 하니 그대들 여러 사람은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고 실천하라. 천자는 칠묘를 세우고 재우는 오묘를 세우며 왼쪽에는 종묘를 세우고 오른쪽에는 사직을 세우는 것은 옛날의 제도이다. 그것이 고려왕조에서는 소목의 순서와 당침의 제도가 법도에 부합하지 못하였고 또 성 밖에 있으며 사직은 비록 오른쪽에 있으나 그 제도는 옛날 것에 어긋남이 있으니 예조에 부탁하여 상세히 구명하고 의논하여 일정한 제도로 삼게 할 것이다. 왕씨 후손인 왕후에게 기네의 마정군을 주고 귀의군으로 봉하여 왕씨의 제사를 받들게 하고 그 나머지 자손들은 외방에서 편리한 데에 따라 거주하게 하고 그 처자와 동북들은 그장과 같이 한 곳에 모여 살게 하고 소지하는 곳의 관사에서 힘써 구율하여 안정된 처소를 잃지 말게 할 것이다. 문과와 묵과 두 과거는 어느 한 가지만 취하고 다른 한 가지를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앙에는 국학을 두고 지방에는 향교를 두어 생도를 증원하여 강학을 힘쓰게 하여 인재를 육성하게 할 것이다. 과거 제도는 본디 나라를 위하여 인재를 뽑았던 것인데 그들이 좌주니 문생이니 일컬으면서 공적인 청거를 사적인 은혜로 삼으니 법을 제정한 뜻을 모름이 매우 심하다. 지금부터는 중앙의 성균정록소와 지방의 각도의 알렴사로 하여금 학교에서 경의에 밟고 덕행을 닦은 사람을 뽑아 연령, 본관, 삼대와 통한 경서를 갖추어 기록하여 성균관장에게 올려 둘째 시험장을 통과한 바의 경서를 시강하도록 하되 사서로부터 오경과 통감 이상을 통달한 사람을 그 통달한 경서에 많고 적은 것과 알아낸 사리에 정밀하고 소락한 것으로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제1장으로 하고 입격한 사람은 예조로 보낸다. 이때 예조에서는 표문, 장주, 고부를 시험하여 중장으로 하고 책문을 시험하여 종장으로 할 것이다. 3장을 모두 통하여 입격한 사람 33명을 상고하여 2조로 보내면 2조에서 재주를 헤아려 발탁 등용하게 하고 감시는 폐지한다. 강무하는 법은 주장한 훈련관에서 때때로 무경칠서와 사허의 기술을 강습시켜 그 통달한 경서에 많고 적은 것과 기술에 정하고 거친 것으로써 높고 낮은 등급을 정하여 입격한 사람 33명에게 출신패를 주고 명단을 병조로 보내어 타경에 대비하게 할 것이다. 관훈상제는 나라의 큰 법이니 예조에 부탁하여 경전을 세밀히 구명하고 고금을 참작하여 일정한 법령으로 정하여 인류를 후하게 하고 풍속을 바로잡을 것이다. 수령은 백성과 가까운 직책이니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도평의사사와 대간, 육조로 하여금 각기 아는 사람을 첨가하게 하여 공평하고 청렴하고 재간이 있는 사람을 얻어 수령의 임무를 맡겨서 만 30개월이 되면 치적이 현저하게 나타난 사람을 발탁 등용시키고 청거된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면 거주에게 죄를 물을 것이다. 충신, 효자, 의부, 절부는 풍속에 관계되니 권장해야 할 것이다. 해당 관사로 하여금 순방하여 중앙에 아르게 하여 우대에서 발탁 등용하고 물려를 세워 정표하게 할 것이다. 호라비, 과부, 고아, 독신자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는 자라면 먼저 챙겨야 할 바이다. 마땅히 불쌍히 여겨 고율해야 될 것이다. 또 해당 관사에서는 굶주리고 궁궁한 사람을 진율하고 부역을 면제해 줄 것이다. 지방의 아전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부역의 종사함이 기인과 막사와 같이 하여 선군을 설치한 후부터 스스로 임무가 있었으나 법이 오래되자 폐단이 생겨서 노역을 노예와 같이 하니 원망이 실로 많다. 지금부터는 일제 모두 폐지할 것이다. 전국의 경비는 나라의 떳떳한 법이니 의성창, 덕천창 등의 여러 창고와 공사는 삼사의 회계와 출납하는 수요에 의뢰하고 헌사의 감찰은 풍자창과 광흥창의 예에 의거해야 할 것이다. 역과 관을 설치한 것은 명령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근래의 사명이 번거롭게 많아서 피폐하게 되었으니 진실로 민망스럽다. 지금부터는 차견하는 공적인 사행에게 관에서 급류를 주는 일을 제외하고는 사적인 용무로 왕래하는 사람은 지위의 높고 낮은 것을 논할 것 없이 모두 공급을 정지하게 한다. 이를 어긴 사람은 주객을 모두 논주할 것이다. 배를 타는 군사는 위험한 곳에 몸을 맡기고 힘을 다하여 적을 방어하니 불쌍히 여겨 구율해야 될 처지이다. 그 소지의 관사로 하여금 부역을 면제해주고 조호를 더 정하여 윤번으로 배를 갈아타게 하고 생선과 소금에서 나는 이익은 그들이 스스로 취하도록 허용하고 관부에서 전매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각 호구마다 세금을 포로 징수하는 제도인 호포제는 여러 가지 지역 토산물을 정부에 내는 제도인 잡공을 감면하기 위함인데 고려 말기에는 이미 호포를 바쳤는데도 또 잡공도 징수하여 백성의 고통이 적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일체의 호포를 모두 감면하고 그 각 도에서 구운 소금은 알렴사에게 부탁하여 염장관에게 명령을 내려 백성들과 무역하여 국가의 비용에 충당하게 할 것이다. 국가의 둔전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음죽의 둔전을 제외하고는 일체 폐지할 것이다. 고려 말기에는 형률이 일정한 제도가 없어서 형조, 순군부, 가구소가 각기 소견을 고집하여 형벌이 적당하지 못했다. 지금부터는 형조는 형법, 청송, 국히를 관장하고 순군은 순작, 포도, 금란을 관장할 것이다. 형조에서 판결한 것은 비록 태죄를 범했더라도 반드시 사첩을 빼앗고 관직을 파면시켜 누가 자손에게 미치게 하니 선왕이 법을 만든 뜻이 아니다. 지금부터는 서울과 지방의 형을 판결하는 관원은 무릇 공사의 범죄를 반드시 대명률의 선칙을 추탈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사첩을 회수하게 하고 자산을 관청에 몰수하는 것에 해당되어야만 가산을 몰수하게 할 것이며 부가에서 환직하는 것과 수속해서 해임하는 등의 일은 일체 율문에 의거하여 죄를 판정하고 그 전에 폐단을 따르지 않으며 가구소는 폐지할 것이다. 전법은 한결같이 고려의 제도에 의거할 것이며 만약 증감할 것이 있으면 주장관이 재량하여 위아래여 시행할 것이다. 경상도의 배에 짓는 곡물은 백성에게 폐해가 있으니 또한 마땅히 감면할 것이다. 유사가 상언하기를 우현보, 이색, 설장수 등 56인이 고려의 말기에 도당을 결성하여 반란을 모의해서 처음 화단을 일으켰으니 마땅히 법에 처하여 장래의 사람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오히려 이들을 가엾이 여겨 목숨을 보존하게 하니 우현보, 이색, 설장수 등은 직첩을 회수하고 폐하여 서인으로 삼아 해상으로 옮겨서 종신토록 같은 계급에 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우홍수, 강회백, 이숭인, 조호, 김진양, 이학, 이종학, 우홍득 등은 직첩을 회수하고 장 일백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다. 최의리, 박홍택, 김희, 이내, 김묘, 이종선, 우홍강, 석영, 우홍명, 김첨, 허응, 유향, 이작, 이신, 안노생, 권홍, 최함, 이감, 최관, 이사영, 유기, 이첨, 우홍부, 강여, 김유수 등은 직첩을 회수하고 장 70대를 집행하여 먼 지방으로 귀양보내게 할 것이다. 김남득, 강시, 이일진, 유정현, 정우, 정과, 정도, 강인보, 안준, 이당, 이실 등은 직첩을 회수하고 먼 지방에 방치할 것이다. 성성린, 이윤괭, 유해손, 안원, 강혜중, 신윤킬, 성석용, 전호륜, 정의 등은 각기 본향에 안치할 것이다. 그 나머지 무릇 범죄자들은 일제로서 보통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죄를 제외하고는 이 죄 이하의 죄는 홍무 25년 7월 28일 이른 새벽 이전으로부터 이미 발각된 것이든지 발각되지 않은 것이든지 모두 사면할 것이다. 이 교서는 정도전이 지은 것이다. 알아보기 조선의 국가설계와 정도전 조선이라는 국가의 권력기구를 창출한 주인공이 태조 이성계라면 향후 500년 연을 유지하는 조선이라는 국가의 운영틀을 만든 사람은 정도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1342년 충해왕 복이 3년에 부 윤경과 어머니 단양 우씨 사이에 삼념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의 봉관은 봉화로 대대로 향리 집안이었다. 정도전의 외조모인 김씨는 우염보의 인척인 승려 김전이 그의 노부인 수희 처와 간통하여 낳은 자식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정도전과 혼인하게 될 최씨조차도 장인인 최습이 처백이서 얻은 자식이었다. 따라서 양쪽 부모 중 한쪽이라도 천인이면 천인 취급을 받던 전통시대의 신분 풍습에 의해 정도전은 천인의 신분을 벗어낼 수 없던 처지였다. 이런 그가 아버지와 목은 이세기 아버지 이국의 친분으로 당대의 최고의 유학자인 이세기의 문화에 들어가 정몽주 이승인 이조노 윤소중 등과 함께 신흥 주자학을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은 향후 조선이라는 국가의 성격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되었다. 1360년 성균관에 1362년 문과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라 일정기간 승진을 거듭하다가 고려 말의 부패와 신분제의 차등 속에서 더 이상의 신분 상승과 정치적 포부의 시련을 좌절당하고 있던 1383년 우왕 9년에 정도전은 외구를 치기 위해 함주에 진을 치고 있던 이성계를 찾아갔다. 이성계와의 만남은 앞으로의 그의 삶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1392년 마침내 조선이 건국되었다. 정도전 개인으로서는 역성혁명의 큰 뜻을 품고 이성계를 찾아간 지 꼭 9년 만의 일이었다. 새로운 왕조 조선의 개창 앞에서 정도전은 이른바 국가의 틀과 관련하여 어느 하나 관여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불교를 비판하는 베블론의 토대위에 조선의 국가이념을 주도해갈 성리학적 주자학의 정립, 정치권력 차원에서 재상중심제적 왕권운영원리, 사병제혁파를 통한 중앙집권적 군사 및 국방통합체제, 농업중심의 농민 안정을 위한 토지제도 등의 구체적인 정책은 물론 모든 법조문 등 조선왕조 500년의 모든 통치원리의 기본틀이 정도전의 구상 속에서 마련되지 않은 것이 없었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조선국가의 설계가 담긴 사유는 그의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등 그의 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호 조선의 재정 1392년 7월 17일 즉위한 태조는 그 다음 날인 7월 18일 명나라의 사신을 보내 왕조의 교체 사실을 알렸다. 이 문서에서 태조는 고려의 문화시중으로 표현되었다. 이어서 하루 뒤인 7월 19일에는 왕조의 교체 사실을 승인해달라는 사신을 따로 보냈다. 이때 태조의 직위 명칭은 임시로 고려의 국사를 맡아보는 사람으로 표기되어 있다. 사신을 접한 명나라의 홍무제는 고려의 일은 고려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반응을 보이고 이어서 국호 계정이 있으면 빨리 알려달라고 하였다. 신왕조의 국호 문제에 대한 홍무제의 태도는 다음과 같다. 고려 내부의 정치는 알아서 자유로이 하시오. 명나라에서 보내는 공문이 고려에 도착하는 날 고려의 국호를 무엇으로 바꿀지 즉시 보고하도록 하시오. 태조실록 2. 1년 11월 갑진 명나라 예부의 공문을 접수한 이성계는 홍무제가 자신의 직위를 승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몹시 고무되었다. 이에 바로 당일에 문무백관들을 도당이 모아놓고 국호 계정을 의논하게 되었다. 도당에서는 신왕조의 국호로서 조선과 화령을 추천하였다. 조선이라는 국호는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화령은 태조의 출생지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신왕조의 국호로서 조선과 화령 두 가지를 추천받은 이성계는 11월 29일 명나라의 사신을 파견하였다. 이때 사신으로 간 사람이 한상질이었는데 그는 다음에 2월 15일 귀국하였다. 그가 가져온 명나라 예조의 공문에 신왕조의 국호를 조선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예문관 학사 한상질이 중국에서 돌아와 명나라 예부에서 보내는 공문을 전달하였다. 그 공문에 동의의 국호의 조선의 칭호가 아름답고 또 이것이 전래된 지가 오래되었으니 그 명칭을 근본하여 본받을 것이며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다스려서 호선을 영원히 번성하게 하라 하였다. 태조실록 3. 2년 2월 경인 15일 이성계는 이날로 교지를 반포하여 신왕조의 국호를 조선으로 할 것을 정하고 아울러 대사면을 시행하였다. 이후부터 고려를 이은 신왕조의 공식 국호로서 조선이 사용되었다. 이성계는 이날로 교지를 반포하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